자, 이번에는 Shape Layer를 사용을 해서 모션을 줄 건데요. 그 모션에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Value Graph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핸들이, 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핸들이 있으면요. 핸들이 있으면 이 핸들을 조절을 해서 위아래로 조절을 해서 그래프를 위로 볼록이나 밑으로 볼록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써볼 거는요. 스피드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약간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요. 근데 Value Graph를 써서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스피드 그래프를 써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스피드 그래프를 쓸 수밖에 없는 자, Value Graph는 저희가 단축키를 배웠습니다. Position이나, Rotation이나, Scale이나, Opacity나 이런 항목에서는 Value Graph를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단축키로 눌렀을 때 근데 만약에 Shape이나 Shape 안에 있는 Transform Shape 1번 안에서는 안에서는 이 Value Graph로 자, Position 같은 경우 X축과 Y축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나눠지질 않아요. 여기 안에서는 뭐 만약에 뭐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리피터라든지 리피터라든지 여기서도 자, Position이나 Position 부분이 X하고 Y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뭐 반드시라기보다는 그냥 스피드 그래프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조절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스피드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0프레임에서 0프레임에서 이번에는 Shape 툴입니다. Shape 툴, Circle로 그러니까 이 Ellipse Ellipse 툴로 가운데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좀 큼직하게 그려줍니다. 좀 더 크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Stroke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그리고 Feel은 안 쓸 겁니다. Feel은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Stroke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색을 하든 나중에 또 다 바꿀 거예요. 색상을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Stream Pass와 Repeater를 사용을 할 거예요. Ellipse 여기 안에 Add 들어가서 Stream Pass Trim Pass Trim Pass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Repeater도 넣어줄 거예요. Repeater도 적용을 시켜줍니다. Trim Pass와 Repeater를 적용시켜주세요. Repeater를 적용시켜주세요. 자, Trim Pass와 Repeater를 적용해 주시면 일단 Trim Pass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Repeater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자, 먼저 Trim Pass를요. End 값을 한 이 정도 70%로 줄입니다. 70% Trim Pass를 70% 줄여주시고 리peater는요. 리peater는 자, Position을 0,0 주시고 Scale만 줄여줄 거예요. 그렇게. 게다가 Rotation까지 Rotation 플러스로 줍니다. 플러스값 플러스 45도 Scale 85도 85%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모션을 줄 건데 이거 모션을 줄 건데 얘가 요렇게 돌 거예요. 요 방향으로 요 오른쪽 방향으로 돌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쉐입에 이 Trim Pass라는 항목을 Offset을 돌릴 겁니다. Offset Offset 자, 지금 제 거요. 여기 중심축도 지금 틀어져 있습니다. 그죠? 중심축을 틀어져 있는데 얘가 Trim Pass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요 상태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 Trim Pass에 있는 Offset을 가지고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 Trim Pass 모션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End가 이제 모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End를 0 주시고요. 폭을 자, 15프레임에 가서 End를 70% 줍니다. 그럼 얘가 라인이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라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15프레임에서 Start Tog을 눌러주시고 1초에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생겼다가 뒤에서부터 사라지는 거죠. 100%로 가는 게 아니라 70%까지만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 1초 동안 얘가 이렇게 돌 거예요. 시계방향으로 그래서 1초에 Offset Tog을 눌러주시고 자, 일단 얘를 한 바퀴 돌려봅니다. 한 바퀴 이제 요게 아, 먼저 지금 한 바퀴를 돌렸더니 요렇게 돌면서 라인이 생성됐다가 또 돌면서 사라지죠. 요렇게 그죠? 요 부분 보시면은 얘가 돌면서 생성이 되고 돌면서 사라집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요 이제 원 세 줄이 요렇게 돌아가요. 세 줄이 돌아가는데 자, 요걸 그라디언트 툴 사용해가지고 세 가지 색상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얘한테 이제 색상을 정해주는 색상을 적용을 해주는 음 그 매트라는 기능 마스크의 다른 기능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쉐임레이어를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 솔로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솔로 자, 얘를 클릭해주시면 요 레이어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얘가 체크가 돼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걔도 솔로 기능으로 해서 추가 상태로 더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솔로 기능에서 이 원만 좀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이 쉐임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눌러서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 복제를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요 쉐임레이어는 밑에 있는 쉐임레이어를 엔터키를 눌러서 글씨를 컬러로 바꿔줍니다. 색상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색상 레이어는요. 이 색상 레이어는 트림패스 지워줄 거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트림패스 항목 있죠? 얘 있고 리피터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그 다음은 이 색상 레이어 여기 안에 트랜스폼 엘립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은 한 110% 줄게요. 이렇게 스케일 여기 트랜스폼 엘립스 1이에요. 스케일 110% 주시고 컬러를 지금 필 컬러가 있고 트로크 컬러가 있는데 트로크 컬러는 안 쓸 겁니다. 얘 논으로 지정해 주시고 논으로 지정해 주시고 필은 자 그라 리 어 라디얼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네 번째 거 라디얼 그라디언트로 진행을 해 줄 거예요. 여기 자 보겠습니다. 색상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셀렉션 툴로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야 여기 필과 스트로크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는 논으로 바꿔 주시고 스트로크 논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은 라디얼 그라디언트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원형 타입 강사형 그라디언트로 바꿔 주신 다음에 OK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다음은요. 자 여기 저희가 컬러 부분 지정할 때도 컬러 그 처음에 공튀기기 할 때 요거 지정을 했었죠. 자 요 가운데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얘는 라디얼 타입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운데 꼭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만 외곽으로 끝까지 이동을 시켜 주시면 돼요. 아 외곽이라기보다는 한 요 정도 요 위치 두 번째 선과 세 번째 선 사이 에다가 요렇게 배치해 줍니다. 두 번째 선과 세 번째 사이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컬러를 지정을 해주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공튀기는 거 할 때 넣었던 색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파란색하고 흰색 부분 요거를 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자 얘를 끝까지 놔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자 끝에 원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고 자 얘는 얘도 여기 끝까지 거의 끝까지 가준 다음에 자 두 번째 색상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흰색이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거 색상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얘도 같은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 한 번 봐주세요. 자 지금 제가 두 번째 색상을 요렇게 약간 하늘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늘색으로 지정을 하면 여기 수치를 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요 흰색 부분에다가 옮겨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 갖고 가기 귀찮으니까 요것만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요 코드 번호를 자 복사해서 요거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선택해서 그 다음에 얘를 흰색 요거 선택을 해준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자 같은 색상을 그대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또 색상 범위 조절해서 요 세 가지 색상이 이 선에 요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딱딱 나눠지게끔 배치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색상으로 다 끝나고 나면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컬러는 자 여기 색상 요 레이어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T TRK 매트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T는 아니고 TRK 매트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자 이게 없으신 분은요. 이게 없으신 분은 여기 폭죽 모션 요거 옆에 햄버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컬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컬럼 컬럼 안에 모드 있습니다. 모드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자 여기 모드와 T TRK 매트 요게 생성이 됩니다. 요게 나타나요. 메뉴를 불러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TRK 라고 하는 부분 트랙 매트 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색상 이 색상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알파 매트 알파 매트 적용시켜줍니다. 알파 매트 이렇게 알파 매트로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방금 지정한 그 세 가지 색상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자 요거 순서로 따지면요. 처음에 쉐임레이어 엘립스 원을 만들었고요. 이 원은 저희가 스트로크만 있는 원이에요. 필 부분은 논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립스에다가 트림 패스 0하고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70%인 라인으로 해서 약간 한쪽이 열려있는 여기 요렇게 열려있는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리피터 리피터는 자 포지션이 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케일이 85%였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45도 정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색상 레이어 소스는 그 엘립스 레이어 요 쉐임레이어를 요 쉐임레이어를 복사를 했고요. 그죠? 복사를 해서 그 밑에 있는 레이어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레이어는 그대로 놔뒀고 밑에 있는 레이어를 색상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자 트림 패스하고 리피터를 지웠습니다. 그죠? 그 대신 스케일을 110% 적용을 시켜줬어요. 원래 있던 원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기능을 줬죠. 그라디언트 라디얼 타입의 그라디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자 컬럼 모드에서 알파매트 기능을 적용을 시켜줬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